밤중에 개낚시를 하러 왔습니다. 생선을 그리고 개가 있는 곳에다가 오죽이 살살 야야야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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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 따라오고 뚫뚫뚫뚫 아이고 아이고 자 드세요 불과 사리 야야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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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안 뺏을게 으 도망가고 다른걸 으 2 8 으 으 okay hmm yeah ㅇㅇ 쉽지 않나요 먹어머건먹어 맛있게 퀵 울고있어 우쯱쯱쯱 우쯱쯱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디를 가는거야 도망가버렸어요 실패 떼먹고 가버리네 떼먹고 가버렸어요 떼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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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가 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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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떻게 해? 저 멀리 멀리 감사람로 quack 퇴우 퇴우